한 음식점에서 국밥을 먹던 손님이 음식에서 담배가 나왔다며 난동을 부렸는데 CCTV를 확인한 결과 충격적인 모습이 찍혔다고 합니다. 지난 2일 JTBC 사건 반장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새벽 광주의 한 식당에서 일어난 일이라는데요. 해당 식당을 방문한 남녀 손님 2명은 음식을 주문하고 20여 분간 식사를 하다가 국밥에서 담배가 나왔다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 중 남성 손님은 사장 나오라고 해라, 담배가 나왔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면서 음식을 재활용한 것이다, 재활용했다고 인정해라 등의 욕설을 퍼부으며 항의했다는데요. 식당 측은 음식 재활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A씨는 담배가 나왔는데 왜 인정을 안 하느냐라며 언성을 높여갔습니다. 이후 A씨는 구청 식품위생과와 경찰에 식당을 신고했고 이후로도 약 1시간 정도 식당을 망하게 해주겠다, 경찰을 불러 영업정지 먹게 하겠다 등으로 식당에서 난동을 부렸다는데요. 경찰은 흥분한 A씨에게 영업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또다시 목소리를 높였고 3만 천 원가량의 음식값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 중 흡연자가 없어 의문을 가지던 사장이 CCTV를 확인하자 반전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담배는 A씨 일행이 실수로 넣었던 건데요. A씨가 젓가락으로 집은 순대가 떨어져 굴러가다가 A씨가 식탁에 올려둔 담배에 우연히 붙었고 이후 A씨 일행이 담배가 딸린 순대를 다시 국밥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식당 측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A씨는 연락받기를 피했고 사과와 음식값에 대한 내용은 일절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B씨는 현재 A씨를 무전 취식, 업무방해,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공깃밥이 썩은 것 같다며 환불을 요구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국밥집을 운영한다는 글쓴이 A씨의 가게에 낮 2시쯤 60대 남녀 손님이 방문해 국밥 두 그릇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내어주고 오본 뒤 여성 손님으로부터 공깃밥에 문제가 있다는 것 같다는 항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A씨가 공깃밥을 바로 바꿔줬으나 해당 손님들은 계산을 할 때 밥이 썩은 것 같다며 소리를 지르고 환불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A씨는 평소 점심시간이 지나면 밥을 새로 지은 뒤 온장고에 넣어도 밥이 썩을 일이 없다며 황당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해당 손님들의 얼굴이 낯이 익어 기억을 해보니 이전에 방문했을 때도 냉면을 시켜 먹은 후 계산을 할 때 면이 덜 익은 것 같다 하나도 못 먹었다며 배탈이 난 것 같으니 환불해달라고 요구해 음식값을 빼줬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한두 번 해본 것 같지 않은 똑같은 환불 수법에 A씨는 CCTV를 확인했고 역시나 손님들은 음식을 맛있게 먹어놓고선 환불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A씨는 이번에는 당하지 않겠다는 마음에 손님들에게 작년에도 환불 요구한 거 다 기억한다며 오늘도 밥 한 공기 반을 다 말아드시고 환불을 요구하면 어떡하냐고 다시는 가게에 오지 말라고 경고해서 내보냈다고 합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번에 또 환불해놓고 기억 못할 줄 알았나 정말 진상 거지들이다 사기친 집에서 또 사기친다고 간도 크다 다음에 또 오면 경찰에 신고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